얼굴을 보면서 주름진 부위나 눈밑 꺼짐, 볼 꺼짐 때문에 고민이어서 볼륨 채우려 필러 시술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면서 심지어 안전성도 검증된 누베파마의 에르모사 필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모사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히알루론산이 균일화된 입자로 가교되어 부작용 없이 볼륨 효과를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60만 번이 넘은 시술 케이스를 통해 안전성도 검증된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르모사 필러는 세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 마일드, 소프트 제품으로 하드 제품은 깊은 주름에, 마일드 제품은 얕은 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소프트 제품은 얕은 주름에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접종 부위에 맞춤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르모사 필러는 다릅니다.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제품으로 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에르모사 필러로 부족한 아름다움을 채워보시죠.